네 전직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고1 첫 중간고사 대비 알쓸비책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실 텐데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를 이제 회상을 해보면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중학교가 아니고 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과연 고등학교에서의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약간 막막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가장 최근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선생님이 고1 친구들이라고 적었지만 고2 친구들까지는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3 친구들은 이미 자신이 내신 공부를 해왔던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난 이제 정시 파이터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1, 고2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 대비법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머리부터 들이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들이 어렵겠지만 이제 이 주어지는 과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보다는 10여 년 정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1년 뭔가 삶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도 이제 강사 일을 하면서 이제 교사 때와는 다른 새롭고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망박할 때 생각하는 말이 이렇게 머리부터 일단 들이밀고 보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시험이 걱정되시겠지만 선생님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잘 보는 알쓸비책을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다 생각보다 당연한 내용들이고 아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더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소수의 부분이지 사실 모든 일은요. 기본을 잘 지켜가면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성적을 잘 거두려면 당연히 학교 수업 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막 학원 선생님이나 막 인강 선생님보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우선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전혀 학원 선생님들이나 어떤 강사 선생님, 인강 선생님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다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난 학원 수업으로 다 대체할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여러분 학교 시험 잘 볼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당연히 학교 시험을 내시는 분이 누구야?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때 집중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제 제 1순위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되고 이런 이제 내용은 모든 과목에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학교 선생님이 다루는 내용 그리고 주시는 유인물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합사회 시험을 낼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유인물을 나눠주고 교과서에서 이제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또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학생들이 시험에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이걸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하는 말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 당연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시험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것은 그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렇게 정말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다 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기출 문제 풀기.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학교 선생님의 노하우와 이렇게 짬밥을 곁들인 이렇게 좀 노하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경우에는 약간 조금 기출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번 임용이 되면 그 선생님이 정여가지 그 학교에 계시죠. 하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근무를 하세요. 순환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선생님이 바뀐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학교 선생님들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달라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참고 삼아 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학생들의 수준은 매년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이 학교는 공립학교지만 그래도 좀 수준이 높은 학교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될 것이고 이 학교는 좀 학군지는 아니어서 비교적 이렇게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있어서 시험이 쉽게 출제된다라고 하면 그런 쉬운 난이도 자체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의 어떤 경향성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난이도 체크 차원에서 참고 삼아 푸시는 것이 공립학교 친구들은 필요한데 사립학교 친구들은 여러분 한 번 선생님이 임용이 되면 그 선생님이 정년이 끝나실 때까지 나간다고 했어? 안 나간다고 했어? 그쵸. 안 나갑니다.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가 18년도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23년도 기출문제까지 나왔을 텐데 적어도 근 3년, 23, 22, 21년도 기출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친구들에게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도 공립학교 친구들도 풀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문제집을 푸는 것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시작했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퀘스트에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물론 이제 난이도가 한 중반 정도인 일반고역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이렇게 내신이 특히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1등급 거의 100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내신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최상의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1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전 과목당 2, 3권의 문제집 정도는 풀어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학교마다 경향성이 조금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쉬운 난이도의 암기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준이 조금 이렇게 높아서 수능형으로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문제집을 관련된 문제집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다다익선이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런칭을 준비하면서 이제 런칭을 준비할 때는 선생님이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동시에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에서 이제 잠시 동안 시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쳤다 보니 아 일반고는 어떤가 하고 잠시 이렇게 돈도 벌 겸하면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굉장히 이제 모든 시험 문제 난이도가 되게 쉬운데 대신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모든 문제가 다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문제집을 풀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배운 개념을 외워서 쓸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운 난이도의 암기 위주 문제가 출제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좀 난이도를 맞춰서 약간 이렇게 밀당을 하듯이 너무 내가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데 굳이 이런 학교들처럼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당한 난이도에 맞춰서 노력을 적당히 들여서 공부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을 내시는지 그 눈치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작년 선배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작년에 이 선생님이 같은 과목을 가르쳤다는 가정하에 작년 선배들을 찾아가서 선배들 혹시 이 선생님 문제 어떻게 내셨냐? 그리고 기출 문제에 보통 이렇게 반영이 돼 있기는 합니다. 선생님이 같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조금 적당히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것과 문제집을 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요리조리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했다면 벼락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벼락치기 같은 경우도 선생님 고등학교 내신까지는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인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아예 안 했었단 말이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닌 말고 그냥 이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신이 하나 있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래도 적당한 내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 시험, 중간고사 한 시험에 막힌 실수를 해서 이게 정말 이게 망하면 내가 정말 9등급을 맞을 것 같은 그런 과목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목만큼 내가 정말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더 하기 싫은 거 있죠. 여러분 너무 오히려 무섭고 막막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그 시험 과목 준비를 약간 창피하긴 한데 그때는 공부를 안 했던 때니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언제 했냐면 시험 전날 새벽 12시부터 이렇게 4시까지 벼락치기를 했어요. 이제 지문 3개가 시험범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문 3개 조금 긴 지문이었지만 그게 시험범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문을 이제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정말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와서 선생님이 그거를 정말 미친듯이 이렇게 해서 다 외우고 들어갔는데 그 시험에서 한계를 틀려서 선생님이 등급이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락치기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를 이렇게 잘 루트를 밟아서 하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벼락치기를 하셔야 된다.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캐스트를 이런 벼락치기라는 단어를 담은 거고요. 또 선생님 강좌 중에서 이런 1, 2, 3, 4를 차근차근 대비해주는 강좌들이 있지만 또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강좌로 벼락치기 레드,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년 11월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 작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이제 2번 고2 친구들의 그런 간증글이 수강평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의 강좌를 들으셔서라도 벼락치기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또 하고 싶은 말씀은 내신은요 학교마다 너무너무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뭐 이제 서술형과 서답형과 객관식이 같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하게 겪었던 이렇게 서답형만 나오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난이도 자체도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대비를 하는 것처럼 어느 한 곳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별로 그 경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경향과 선생님 경향에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개념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선생님은 좋아하는 과목은 그래도 좀 재밌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지 않았을 때도. 근데 과학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좀 설명이 애매하게 나와 있고 근데 학교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A는 B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그때 되게 용감해서 선생님이 약간 겁이 없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관련과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게 틀리지 않냐 라고 자문을 구해서 이건 틀렸다. 이거는 옳지 않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도 이건 정답 인정해줄 수 없어. 마음은 아프겠네. 이거 사탕 먹고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이제 국어 시험을 볼 때도 선생님이 2학년 때 모든 등급이 다 1등급인데 국어가 2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라고 하면 국어에서 어떤 선생님이 답이 틀린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이제 틀리게 푼 애들이 맞고 오히려 맞게 푼 애들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오류를 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같으면 뭔가 소송이 벌어지고 그럴 일인데 그때는 선생님이 왜 또 수긍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려서 선생님이 2학년 내신 중에 그 국어 한 과목만 이렇게 2등급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내신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 선생님도 실제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단서를 학생들한테 시험범위 공지할 때 항상 붙였어요. 모든 이제 시험의 기준은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 교과서 학교 유인물에서 출제가 되고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학교 시험에 관해서만큼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물론 무조건 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처음이다 보니 실수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학기 시험인 만큼 스스로에게 좀 보다 관대한 마음으로 대신 조금 몰입하는 마음으로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퀘스트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잘 실천을 하셔서 시험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퀘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첫 중간고사 잘 치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